제 멋대로 주물은 세포, 르나나, 그리고 신뢰위에 2017년 6월 10일 생물학자였다가 유어전학자가 된 허진크인은 전국선전과 남방과학기술에서 대학에서 두 부부를 만났다. 허진크인의 제이큐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모임은 합성가족의 의자와 검은영사기 화면에 있는 평범한 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는 그 모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로부터 2년 남지 2019년 12월 허진크 씨는 4년 동의의 기종을 이겨나고 불복 우려행위를 한 재해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이큐의 유화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생식적으로 또 세포 탄생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반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늘 생긴 점이기였었으나 나중에 IVF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에즈워드는 1968년에 적은 모여 보이는 주제에 의해 논문을 털었다. 토끼 배우의 성결정이었다. 1965년에 에즈워드는 토끼는 안전을 수정시켜 배우의 법을 받을 때까지 배양했다. 1992 IVF와 유전자 기술은 에즈워드의 기쁨을 사람 배우도 시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었다. 그래서 일으켜서 PGD는 곧 다운 중후군 낭성 섬유증 대이석수병 근긴장성 이영양증 같은 질병으로 끌어낸 인데에도 쓰이게 되었다. 확실히 말해야 되지만 배아 선택은 본질적으로 부정의 과정이다. 저형 남성으로 태어날 배아를 제거해서 특정한 유전적인 유산을 획득한 배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전자 룰렛을 통해서 배아의 특정한 유전자를 배당하는 근본적인 과정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에게 없는 유전 등의 특징을 가진 사람 배아를 만들고 싶다면 또는 배아의 유전체에서 일고 정보를 받고 싶다면 이를테면 치명적인 질병이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로 무료받을 수 있다면 2012년 위반감 가족이 있는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또는 부모 및 질병 관련 지전자의 두 영조에 도는 분이 있다면 부친의 두 사본뿐 아니라 모친의 두 사본에도 있다면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동물배아를 대상으로 이를 시도했다. 동물에 사용한 몸을 사회로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넘어야 할 높은 지기술적인 장벽들이 있었다. 그래도 2011년 논론 기신기술이 출연했다. 유전자 편지에서 사나바 유전체에 전체가 방대한 도서관 이럴 수 있는 이 책은 DNA 구성권인 AGCGT다. 사나바 유전체에는 이런 문자 30여억 개로 이루어져 있다. 공략 지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RNA 조각과 조합한 케이스로 저희께는 2017년 3월에 선준하미 여성아동 의료윤리위원회가 사활한 배하에 유전자를 편지받는 자신의 연글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저희께가 사활한 배하에 편지받게 두고 제시한 유전자는 CCR5였다. 등등에서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저희에게 구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8년 1월 초에 한 여성에서 난자 12개를 채취한 뒤에 남은 변의 세척된 정자로 소정히 이루어졌다. 저희께는 여러가지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희께는 2018년 초에 편집된 비하 2개를 엄마와 자봉해 작성시켰다. 직후에 시대모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을 때 시대교수였던 케이크에게 성공이라는 제목의 임의로가 있다. 이 소식입니다. 임신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유수가 되었다. 2018년 11월 28일 홍콩에 열린 사람 2단체의 편지의 정상에 의해서 저희께는 강바지에 줄곤에 와있어 저 사람으로 가죽가벌을 두고 연단위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런 일이 날 거라고 지난주에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목표는 HIV 양성인 부모의 임신을 도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축하하긴 좀 이르지만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뉴스가 될 겁니다. 저희께 발표는 딱했고 딱딱했고 모호했다. 저희께는 2018년 12월 유전자 편집에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 저희께는 자신의 몸에서 성공적으로 이런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스탠퍼드 법학자이자 생명유예학 헨리 그릴린 일으키셨다. 여기서 성공적 이런 말은 모호하다. 소 500만 명이 지닌 것을 알려진 CCR5의 염비성 32개 결실이 이 배아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의 배아이 없고 태어나기는 새로운 돌연변을 유지했으며 그런 돌연별이 어떤 효과를 느끼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 차이브의 일곱 예상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얼마나 일곱일까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전혀 나타난 적이 없는 CCR5 돌연별을 지닌 비화를 최선하기 위해서 장응에 착상시키는 것을 정동할 수 있을 정도였을까 제 표의 발표의 질의응답 시간에 의학사에서 끝전 초현실적인 순간에서 건너고 말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발표가 끝나자 조명가로서 엄청난 저역을 발휘하면서 레벌베즈와 포티어스는 정중하고 체계적으로 제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유전자 편집이 룰루바와 나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된지 사전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후보들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에 참여하셨겠는지를 물었다. 대당을 오락가락했다. 제게가 마친 몽계병의 근위체 자신의 실험과 윤리적인 문제의 사이를 겪고 있는 듯했다. 우리 연구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4명의 사전 동의서를 읽어주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의리였다. 그들과 자신이 지켜 통일을 받았다. 인정하며 인정하며 두 교수 아마도 마이클 팀과 유준 또 몇몇 청구자들의 통일서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팀과 주는 회의실의 한쪽에서 너희의 유전앱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비슷하려 묻자 교묘하게 얼버무리는 듯한 답이 나왔다. HIV의 세계적인 대응행과 새로운 영호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쌍둥이에게 실제로 한 유전자 편집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시기였다. 더위는 정상회의 주체자 중에서 한 명이면서 노벨성 소장의 데이브도 볼티모가 연단에 올라서 과장되게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J.K. 임성의 연구를 가장 압도적으로 비판하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끝이 났다. 나는 실험 과정에 투명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는 것은 그것뿐이군요. 투명성 결핍 때문에 과학계의 자율 규제가 실패세라고 봅니다. 이어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발표 내내 입을 꾹 던고 있어야 했던 청중 사이에 온갖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한국학자가 일어나서 그 실험이 어떤 충족되지 않은 능학적인 수요에 대처한 것인지 모르다. 어제나 쌍둥이가 HIV의 관물들 위험은 제로가 아니었던가? 허진코일은 룰루와 나나가 HIV의 음성이라도 HIV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모호하게 언급했다. 또 HEO HIV의 상대라는 것이다. 어쩔 그러나 그는 exposed but unimpacted 그러나 그 저장담이 겨우절마치 약한 논리에 기대된 것이었다. 아직은 의문의 이차에 감염되지 않았고 정자 세척과 체외 수정 과정에서 메아가 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이 완전히 배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그는 청정에 자신이 그 실험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함으로써 청정을 아연히 실시하게 만들었다. 사진동기 문제를 깊이 보고든 질문도 있었다. 그 실험을 둘러싼 비밀 주의를 물고 늘어진 이들도 있었다. 왜 대중이나 과학계의 어느 누구도 그런 시험이 실시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까. 결국 제기의 발표 아마 사람 비하의 유전자 편집을 한 채 최초의 과학자라는 영예로 확고하려 로드였을 것은 아수랑장으로 끝났다. 조작한 마이크를 든 기자들은 그에게 질문을 흐리고 강당 밖으로 우르르 오려나갔다. 마치 정치범을 상호하게 호소하느냐 조체적인 인사들이 뺏기 하여 그를 에워 산채로 이동했다. 유전자 편집책의 개척자 중의 한문기자 2020년 공동연구자인 에마니엘 샤르 팡티예와 함께 노벨상을 받은 생화학자 정리포 다우드나는 재키의 발표에 소름이 끼치고 멍이해졌다고 기억한다. 그 중국 생물학자는 발표를 여기 앞서서 다우드나와 추측을 시도했다. 아마 그녀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녀는 서스러치게 놀랐다. 홍콩의 독창란을 무렵에 그녀의 이메일 쓰신다면 좋은 언론은 절실한 의지에 이메일을 가득했다. 그녀를 계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이건 가짜일 거야 그렇지 장난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누가 매일 제목에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냥 제정신안이 어디 우주쑥 강스러운 방식으로 충격을 줄이는 것 같았어요. 그 발표는 다우드나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재키는 양심의 가책 따위는 거의 없는 순을 넘었다. 생명열리학자 알타 차로는 이렇게 단언했다. 허 박사의 발표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급하고 불필요하고 거의 쓸모없는 일을 했다고 결론을 낼릴 수밖에 없다. 2019년에 제이케인은 중국에서 3년행을 선고받았다. 도합으로 그 어떤 IVF 연구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한명 이 글을 쓰는 2021년 6월 현재 러시아 최대 기모의 국영 IVF 시설 정한 곳에서 일하는 땅딸막하고 열정적인 이자전학자 데이브 레브리코보는 유전성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편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GJB2라는 유전자에게 도리미의 형태를 쌍으로 물려받으면 난청이 생긴다. 달팽이 간 이식을 하면 말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지만 기이하게도 음악은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식을 받은 뒤에는 몇 개월 동안의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 레브리코보는 세티에프터와 에즈버즈의 뒤를 이어서 신중한 독골 장군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신중한 여부를 떠나서 그는 독골 장군이 되고 싶어한다. 비록 규제당부의 승의를 받고 음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으려 노력하겠지만 어쨌거나 유전적인 조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레브리코보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빨갈 것이라고 한다. 대기표서를 발표하고 이 전체의 소위를 꼼꼼히 분석하여 표적과 비표적 효과를 파악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여법이 오르지 그 이전자의 또름전이를 쌍으로 지닌 난청법임에서 기가 멀지 않은 아이를 원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될 것이고 전세계의 학교와 과학교는 현재의 사람 배하에 유전의 편집에 적용할 교축의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비록 과학과 생명윤리 분야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수준으로 조작할 수 있는 세포의 조작이다. 배하 선택 유전자 편집 나아가서 새 유전자를 또 유전체에 도입하는 이런 것들 자 허진코인은 모든 낭에서 끔찍한 선택을 했다. 유전자도 싫은 대상자도 싫은 방법도 목적도 전부 잘못되었다. 이제 이는 그의 선택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기술과 전달하는 과학자들은 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배하 선택 이런 유전자 면접이든 간에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 배하를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이런 날이 갈수록 의학의 필연적인 목적지 지구되어가는 듯하다. 불임의 질병이 시작된 것이 이제 사람 치약성의 치료법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 우리는 단세포 접합자의 비좁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배하로 옮겨가려 하고 있다. 진화생활학자들은 1996초에 이후면을 통과하기 시작할 당시에 진화학생물 중에서 단세포 생활에서 단세포 생활을 지닌 생물로의 전이가 까마득히 높은 진화적인 장벽을 흐르는 과정을 숨어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나 최근 1년의 실험과 이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선 단세포 성이 아주 오래전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단세포 성 그나마 단세포 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단 한 분이 아니라 아주 많이 여러 번 다양한 종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단세포 성에서 단세포 성으로 작은 주요 전인은 어느 정도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재현할 수가 있다. 금속대 안경을 썬 레클리프는 그 실험을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톨스토이의 고전 소설이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에 빗대었다. 실제 레클리프가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레클리프는 세 부분들이 이루어진 뒤에 실험을 계속할수록 눈성이 점점 많아지자 연구전의 머릿속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처음에 다세포 덩어리의 정식은 물리적인 제약 덩어리였다. 에서 재이나 생활학자들은 형호뿐 아니라 변형견 조류 등 여러 단세부 생물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변형해 왔는데 우리는 단세포가 그렇게 특이하기도 다세포 덩어리를 이루어하는 이유를 놓고 그저 이룬을 쓰고 실험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서 다세포 덩어리는 진화적인 이점을 얻는다. 실험과 수확모형으로 뒷받침되는 한 유력한 가슬은 다세부성이 더 큰 몸집과 빠른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따라서 포식을 피하거나 여기에 선단자를 증오하자 분화 해부구조 위치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렉거리고는 자신의 덩어리를 생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발생하는 세포 세포가 생물이 되다. 생명은 존재한다라 이보다는 되어간다라고 할 수 있다. 되어간다. 아무도 우리의 세포 수신을 보면 일부일체형이다. 아리스와 전에서는 그 뒤에 태아영상단계들이 일종의 생리에서 가정이라고 상상했다. 완전히 틀린 세계적이었지만 여기도 약간의 진리가 담겨있었다. 아리스도 어드레스는 전성설이라는 오리던 개념을 타파했다. 전성설은 호호문 쿨루설은 아주 작은 사람이 만들어져있지만 반면에 아리스도 어드레스는 태아영상단계를 생애 공격졸업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1200년대 중반의 화학에서 충분하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독일의 수도사 알베르토스 마르 마그너스는 새와 도런동물들의 배열을 연구했다. 그로부터 그의 5세기 뒤인 전쯤에 59년에 독일 재봉사의 아들인 25살의 카스파르 브리드리 볼프는 발생론이라는 박사 논문을 썼다. 볼프의 흥미를 끈 것은 발생의 연속성이었다. 알베토스 머그너스와 그 뒤에 에 카르파스 볼프가 관찰한 티아이의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상 자궁을 떠다니는 우리의 접합자로 돌아보자 이 수정의 세포는 두 개로 놀고 두 개 다시 네 개를 날리는 과정의 두부림에서 육고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가 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의생학의 진정한 경의를 보여준다. 기관의 기본절을 설정하는 척삭이 배압 발생단계에서부터 성인이 되는 기간에 구조와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척삭과 신경관이 생성된 티아노 그러나 방금 내가 쓴 글은 관찰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배압 발생단계에 처진하는 멱거리지는 뭘까? 1920년대에 억세고 무뚝뚝해 보이는 독일의 생물학자 한슈 슈퍼만은 제자인 힐드의 망골동과 함께 이승에게 이루프는 이래에 나섰었다. 슈퍼만과 망코드는 아주 초기의 겨구리 배하에서 그런 조직 덩어리를 떼어내었다. 그들은 이 조직을 다른 겨구리 배하에서 월창이로 자를 때까지 익혀봤는데 키메라 월창이는 척삭과 창자가 두 개였다. 하나는 자신과 하나는 기진자의 것이었다. 배압하는 자랄수록 점점 더 괴물이 되었다. 괴물이 되었다.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과학자들의 새로운 신경의 머리를 만들려고 세포들은 내모어는 담백질의 정치를 알아낸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배하의 성경은 하나의 공정연쇄 과정이다. 1970년부터 발생학자들은 이 과정이 실제로는 더욱 복잡하던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1957년도 독일 제약사 그리는 덜항은 탈리도마이라는 경이로운 안정제이자 항물제를 개월했다. 행사는 공격적으로 범위에 나섰다. 특히 임신부를 겨냥했다. 당신은 임신부가 불안하고 감정책임으로 진정시킬 필요했다고 여기는 여성 비하 풍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탈리도마이드는 40개국에서 승인을 받은 것 수만명이 처방되었다. 독일 제조사는 탈리도마이드가 미국에서 대박을 짓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과학자들은 환자를 진정시키는 일에도 열정을 보였고 미국도 유럽보다도 규제가 더 약했기 때문에 초부터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 뻔했다. 2016년 초에 그린 연탈은 약물을 미국 전역에 공급할 협력서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 시크 FDA라는 창의볼만 넘으면 되었는데 심사가 조금 성가시긴 해도 단순한 수리적으로 해결되려고 생각했다. 해산은 머리라는 완벽한 협력서를 구했다. 모델은 합병으로 리처드 머리라는 제약 대응이 되어 있었다. 한편 FDA는 2016년 초에 프렌시스 켈시를 세심신화관으로 임명했다. 캐나다 태생인 46살의 이 여성은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하기로 받았다. 잠시 학교에서 양리학을 가르쳤고 그때 약물의 안정성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개업이 생활하다가 안전한 약물도 용량을 잘못 쓰거나 엉뚱한 환자에게 투여하면 심각한 부정기 생길 수 있음을 투여되겠다. 에브드에 취직했다. 장기간 건수감에서 승진을 거두한 끝에 그녀는 신약과정이자 의료기계 관리부의 광윗 의료 업무 부부장을 맡았다. 중간관리자였다. 머리를 그냥 문제기라고 생각했다. 공룡의 제약서가 기원하고 다른 대기업이 판매할 눈부실 신약의 학교에 놓인 대수롭지 않은 많은 보도불력성이 하나라고 말이다. 머리를 미국에 지치는 터리도마이드 승인 신청소리는 아브드를 돌고 들어서 이었고 결시의 책상에 놓였다. 결시는 서류를 읽었는데 그 영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대기는 너무 좋아 보였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좋다는 말만 잔뜩이세요. 위험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만물이나 있을 수가 없는데요. 또 1961년 5월 모일 이마진이 그 영물을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해 달라고 압력을 가하자. 결시는 부디 역사상 가정청여 서류종의 하나로 보을 수 있는 혹독한 답의 선을 내놓았다. 약물이 안전하다는 책임 원인 신청자에게 있다. 앞서서 그녀가 원서로 사례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1961년 2월 그녀는 그 질의로 받은 환자증기서 일부가 종종말초 신경증 영국의 의사에 보고서를 접했다. 이 약을 먹은 간호사가 활라리에 심한 장애가 있는 아기를 출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녀는 그 의사에 사례를 드리려 했다. 영국에서 그 약물이 말조신경염과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회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설정하게 드러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임하시는 법적인 조치를 제약했다고 유효해 뱉지만 켈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미 그 약물이 선천성 결항과 관련이 있던 보호부들을 접한 상태였다. 그래서 약물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달라고 했다. 말조신경권 아니라 임신부에게도 안전하다는 증거처리였다. 머리를 자기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하자 켈씨는 타리도마이드가 안전하다는 것으로 입증하든지 못하던 신청을 처리하려고 고지버렸다. 수도 워싱턴에서 모델과 켈씨의 싸움에 점점 격렬해지고 있을 때 유럽에서 더 불길한 보호들이 조금씩 걸러나오기 시작했다. 영국 프랑스에서 임신정계의 약물을 착용받은 여성들이 심한 선천성 기형을 지닌 아기를 출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떤 아기들은 비뇨개가 기형이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도 있었다. 소화기 결함이 있는 아기들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끔찍한 모습은 팔더리가 심하게 짧거나 아이없이 태어난 아기들이었다. 그 뒤로 몇 년 사이에서 기형인 채 태어난 아기가 약 8천명이 보호되었다. 좌근간에서 좁은 태아도 약 7천명에 따라할 수 있다. 양쪽 다 실제 피해 수준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유럽에서 이렇게 위험한 경고를 잇따라 쏟아지고 있음에도 머리는 그 약물이 여전히 짜증만문한 태도로 보였다. 결실가 반해했음에도 해산한 임상시험 여기로 가면서 미국의사 여학 1200명에게 그 약을 뿌렸다. 1960년 2월에 머리는 좌우란 의조로 그 약을 계속 청하러 권고하는 편지를 얻어드리게 원했다. 임신 중에 탈리로마이도 부형과 신생아의 기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 사회들의 물결이 정적으로 지닿는 7월의 경위에 에브제는 관계자들에게 긴급 공기를 발생했다. 이 상황에 대중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본기관이 오랫동안에 내린 지시들 중에서 가정 정리한 것에 속할 것입니다. 고지한 기간 안에 늦어도 1962년 8월 2일 목요일 아침까지 최선라에서 의사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달에 모든 처방은 중단되었다. 탈리도마이들은 죽었다. 가을의 부대에는 머리 탈리도마이들을 임성시험의 일부로서 처방하면서 법을 어겼는지 정부의 전환전성 처리에서 관련 정보를 성경으로서 얻어물었는지 요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FD 법무관들은 각각 별리개인 그 위반 사례를 이속을 해가지 처리했다. 1962년 법무부 차관 허버트 제이 밀러는 그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배포되었고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기양화같은 한 명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장을 하면서 그 회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쪽 조장이 다 사실이 아니었다. 차관은 행사소처 정당하지도 발음주의하지 않도 결론치였다. 그 사건은 정결되었다. 한편 벌이는 FD에 의해 낸 신청을 조용히 처리했고 향후 신청을 우기한 연기였다. 탈리도마이들은 이루 헤어릴 수 없을 만치 큰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 그래도 밝혀진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 탈리도마이드는 어떻게 선천성 결항을 일으킬까. 접합자가 발생할 때 세포들은 외부인자 과 내부인자 가 꺼지는 유전자를 통해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자세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탈리도마이드가 세포에서 다른 특정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중에서 하나의 결합한다는 것을 안다. 즉 특정한 단백질 분해자로 작용한다. 세포의 단백질 제거자이다. 사이클린 유전자를 다룰 때 말했듯이 세포에서 특정한 단백질을 적절히 분해하는 것은 세포의 신호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되있더니 중요하다. 분열하고 분화하고 내부와 외부의 탄생을 통합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신호들이다. 세포화기에서 단백질의 부재도 단백질에 존재하지 않게 세포의 성장 정체성 자세 조질에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연골세포 특정한 면역세포 심장세포는 단백질의 통제된 파괴의 양상을 다리도마이드가 변형시킬 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은 표적이로 추정할 뿐인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세포는 자신이 받는 신호들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할 기능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다수의 세포들이 탈리도마이드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수십가지의 선천성 기형이 나타난 것이다. 이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20mg 알약 하늘만으로도 선천성 결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전세계 수만명의 여성들은 탈리도마이드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천성 결함으로 자신에게 유선되거나 사선되거나 기형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후렌시스 켈스는 거대 제약사의 무자비한 사륙에 맞서서 교재의 최후의 보로를 지킴으로써 수만명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1962년 그전 대통령 명예훈장을 받았다. 이 장은 그녀의 공적과 끈기를 기르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이 세포독의 탄생을 다루는 것이라면 그 사악한 이면의 탄생도 다루어야 한다. 바로 세포독의 탄생과 죽음이다. 세포독의 제2부 제목을 하나와 여럿이라고 지은 것은 우리 이야기가 단세포다. 에서 다세포 생활로 넘어간다는 전뿐 아니라 과학에서 긴장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들 중에서 하나를 닮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2부에서 세포의 근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어느정도 우리 세포의 불로박사를 활짝 열어져쳤다. 이제다시 뚜껑을 닫는 것은 장롱한 미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침도 규제도 없이 마냥 열어놓는 것은 사람의 생식과 발생을 조작하는 문제에 무엇이 허용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암흑적인 세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세포의 기본 특징인 우리의 운명 드러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는 했다. 지금은 이런 특징들을 과학이 합병한 정당한 영토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운명을 겨쳐가고 있는 셈이다. 생시가 발생할 저 배열을 조작하여 이선자를 바꾸는 영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선자의 내밀한 역사에서 이런 기술의 위험뿐만 아니라 전망을 흔들게 다른 분 봐 있다. 이런 논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세포의 근본 특징들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특징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답 아니 적어도 타입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과학적인 개입의 한계와 발전하고 있는 세포기술의 최전선을 둘러싸고 진화하고 있는 논쟁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이 논쟁에 당사자라. 이 논쟁은 하나 여럿 그리고 많은 도수가 관여한다. 이 논쟁은 관여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